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 어뢰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김남국 씨 조국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죠. 특히 젊은 날에 아주 벼락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때문에 수사물망이 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정말 큰일 났다. 공직자 재산이 국회의원을 시작하던 초입 단계인 3년 전에 신고액이 8억 원에서 코인 투자로 한때 75억 원까지 치솟다. 그냥 이 작은 제목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공직자가 되게 되면 대개 세상 사례를 좀 어렵게 보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던 규정이 돼 있지 않던 간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죠. 오비일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오해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죠. 아마 나이가 조금 든 그런 다선 국회의원 같으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남국 씨가 재산을 불려가는데 특별한 규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서울 남부 지금 반부패 수사팀에서 김남국 60억 코인 수사가 충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아마 이 관련 정보 문정권 하에서 관련 정보가 아마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오해를 살 만하네요. 3년 전에 8억 원이 주식을 해서 총 15억 원으로 불어나고 그러면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수익률을 따지면 거의 100%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을 자랑한 거죠. 그다음에 코인으로 총 75억 원 제목처럼 재테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임 2년 만에 최대 75억 원까지 불려졌다. 그럼 그것이 이제 자연인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 물론 현금화됐는지는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한때 75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이제 보도에 대해서 김남국 전 의원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어리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경기도의 그 어떤 선거구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안산시 단원구 어리입니다. 별도의 방송상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투자 행위는 일절 없었다.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하고 남탓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성은 범세계적으로 좌파 스스로 진보라고 일 끓는 좌파적 사고방식이 몸에 베여있는 사람들의 흔히 나오는 것이 무슨 일이 터지면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사회 탓이다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뺑소니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흔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동훈 씨를 걸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본인 보고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만 보면 항상 궁금한 게 늘 그렇게 피해의식이 많으냐 이야기죠. 사내 대장부가 좀 자신 있게 그래 당당하게 수사받고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불법적인 투자 행위는 일제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그만인 거지.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작품이다. 윤석열이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남자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죠. 성인 남자가 여러분들 똑바로 산 남자들 같으면 큰 관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책임감이란 단어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쫄짱부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 이야기 잘했네요. 한동훈 장관 왈 누가 당신 보고 코인 사라고 했냐 누가 당신 보고 김남국이 보고 여러분들 코인 사라고 했습니까 김치코인 여러분 누가 사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산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이준석 씨를 막 걸고 넘어가니까 이준석 씨도 코인 투자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이야기를 잘했네요. 예전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것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서로가 젊으니까 뭐 빠삭할 거 아닙니까 왜 물타기를 합니까 이준석 이야기는 자기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고 김남국 의원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 코인 리딩방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 8억 원이라고 공직 재산 신고를 한 사람이 한때 75억 원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로 그러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한참 코인을 가지고 재산이 불어날 당시에 그야말로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후원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연예 비법을 전수하며 후원 꼭 부탁합니다 이런 호소를 할 때가 2022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검찰 측에 넘어간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2022년 초에 가상화폐지갑에 위믹스코인 80만 개 최대 6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을 실명화한다는 그런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고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뢰를 하고 이 금융정보분석원도 이걸 이상거래로 분류해 가지고 검찰이 아마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2022년 초면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상거래를 김남국 의원이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이해상충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법안을 여러분들 다시 또 발의하는 데 나서기도 했네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또 이건 또 돈 받은 노웅래 씨가 아마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주도를 했구먼요 아무튼 가지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모금을 요금한 시기는 그가 최대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기간이다 그러니까 한 네티즌이 이렇게 고집은요 수십억 자산을 가진 정치인이 서민 형식을 하면서 후원까지 받고 김남국을 지지하는 진짜 서민들은 대부분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월급을 받을 사람일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한 겁니다 한 분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김남국 후원해 준 월 100만 원에 400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무슨 딸들 참 좋겠다 코인만 60억이 있는 기백원대 부자를 당신들이 후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약간 코믹한 그런 글을 남겼네요 어떻든 간에 서울남부지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시작할 때 8억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때 코인만 여러분 자산을 60억 이상 소유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여러분들 7 8배 정도 예로 불린 건데 그게 이제 자연인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능력이 출중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건데 국회의원 신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400여 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 투자로 75억 재테크 신인 김남국 의원 물음표입니다 조선일보 5월 7일자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첫째 그럴 수 있다 3% 둘째 이상하다 95% 셋째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신문이 내가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을 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건데 이렇게 단박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되면 국회의원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본인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든 법적으로 제약이 없든 간에 오해받을 짓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코인 투자는 여러분들 공직 재산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고 안 했다 뭐 그거는 말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 헐렁헐렁하게 살나가 단박에 걸러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여러분들 재산 정식 그 비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검찰의 맹맹백백한 그런 수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1군에서 4군 정도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고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실상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5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출간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매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선거 살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을 깨우시는데 여러분들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국을에 운좋게 여러분들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올해 40살 되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공직신고에서 8억 원의 재산이 한때 코인 투자로 75억까지 올라갔다 그런 보도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런 인지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관련 정보를 거래소가 통보하게 되고 그 정보를 금융정보분습원이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간에 참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김남국 씨는 조국의 남자 조국을 전 법무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성비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유력한 그런 후보자였던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끊고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그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김남국 씨도 아주 심한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주가 폭락 주가 조작 문제를 시끄럽습니다마는 이 주가 조작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조작 사전특표 조작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하는 후보별 득표수가 많은 부분들이 다 만들어진 숫자 제조한 숫자 생산한 숫자라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 없이 김남국 씨도 경기도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심하게 조작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편에 이 도표는 2022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에 후보별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통상 당일 투표 득표일은 조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전산 조작범들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혹은 득표수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올리게 되면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빼앗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표를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표를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투표자수의 약 여러분들 몇 프로를 훔친 겁니까 보시게 되면 9.3% 정도로 훔쳐가지고 김남국 후보한테로 이렇게 11%를 옮긴 겁니다 김남국은 중앙동 고잔동 대부동 초치동 호수동 모두에서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한 개의 동도 빠지지 않고 모든 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당일투표 득표를 나눈 값이 항상 1보다 큰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문제인 통계적 변칙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는 투표자들이 선호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동별로 최소 8%에서 14%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선거 사문을 담당한 자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표를 더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와 함께 빼앗고 이렇게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4 최소 8에서 14%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값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이렇게 지금 조작이 되는 겁니다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에스치발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고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 동별로도 다 여러분들 동의 비위로 조작을 했지만 이 숫자만 보면 얼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총 이동한 득표수는 7하고 8을 딱 더하게 되면 얼추 16%입니다 사전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16%에서 14에 13을 더하게 되면 대략 최대 28%까지 표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동시켰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표를 빼앗고 절반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에게 대해준 겁니다 김남국은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치를 달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각성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덮고 나라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 5개만 여러분들 조작한 표를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동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 밑에는 안산시 단원구월에는 모두 4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중앙동 1투표소 중앙동 2투표소 이렇게 해 가지고 40개 투표소가 있는데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40개 투표소 전부에서 김남국은 사전 투표에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김남국이 얻은 투표소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40개 투표소의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왜 사전 투표 득표율을 빼앗겨 가지고 김남국에게 더해 줬으니까 4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 김남국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의 40성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 다 패배할 확률이 2분의 1의 40성이니까 2분의 1의 80성 2분의 1의 80성의 불가능한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후보가 얻는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되고 광역의원도 되고 기초의원도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2022년 4.7 보궐선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전부 안 했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이런 데는 다 기초위원 선거나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다 손을 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노총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라가 무선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에서 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속한 안산시 단원구를 노란색을 해놓은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서 마이너스 10.7%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7%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김남국 후과 함께 11.6%를 더해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는 제3의 후보인 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얼추열은 평균값이 11.8%니까 표를 증감시킨 총수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대략 22에서 23% 정도로 표를 이동시켰겠네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10.7% 플러스 11.6%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거의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통상 관외 사전투표는 조금 더 심하게 조작을 하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김남국은 13.6%를 빼앗고 13.4%를 더해줬네요 관내 사전투표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주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우편투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코인 투자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 김남국 씨 아주 걸쭉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미움을 받은 젊은 친구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올해 41살일 겁니다 우리 나이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는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40군데에서 모두 다 한쪽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미래통합당 박손자호복에 한쪽에는 쑤셔 넣어줘가지고 40개 투표에서 모두 다 김남국이 사전투표에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인 겁니다 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 5번 윤 정권 하에서 2번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냥 바보 멍텅구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적극질치지 않은 천창수 후보에 대해서는 조작값 35%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그냥 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것에도 이런 분노할 수 없으면 망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방식이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2024년 전 총선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위 공직선거의 모든 조작행위를 배속까지 파헤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입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조작 4권은 2020년 4.15 총선 조작입니다 곧 선을 보이는 5권은 지방선거 조작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금 힘을 다한다 생각하시고 4위로 출판한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된 도독놈들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아주 묵직하지만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아마 한 50대 초반일 때 사진일 겁니다 그 당시에 출간했던 인생은 경제학이다라는 그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젊은 날 사진을 하나 찾으니까 이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을 잘 찍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날 사진이 책 표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조직을 40시에 떠났기 때문에 직장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봉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봉급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뛰게 된 것은 결국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또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 노후를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나열해보고 정리해보고 그 과제들 가운데 중요도 순수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말끔하게 그리고 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지난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가장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그런 성원의 힘이 모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국가적 난제들이 많이 있을까 합니까 연금계획일 수도 있고 노동계획일 수도 있고 외교정책일 수도 있고 교육계획일 수도 있죠 선거계획일 수도 있고 그것의 우선순위와 경종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크게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무척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보면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 가장 본질적인 일 어쩌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일 그런 가장 중요한 일에는 일체의 손을 안 대고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선거계획입니다 선거의 실상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덕실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체의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건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말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행동거지가 신뢰할 만하면 말에 자연적으로 심히 이름 실리지 않습니까 신망이 실리고 신뢰가 실리는 거죠 가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와 함께 항상 뻥만 치고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가장이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말의 신뢰라는 것은 행동이 반듯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미의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 문제를 그냥 덮는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훗날 본인도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보겠지만 본인도 아마 그런 부메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원료죠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에 민주당의 상식과 신뢰가 동행하던 옛날 이야기 민주당은 기자가 40년 넘게 가까이 또는 멀리서 지켜온 옛 민주당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다 조선관은 피 한 방울 석 기자는 정당 같아 강천석 아마 고문이 올해 한 80대나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70대 후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최소한 당신들이 일선 기자를 생활하면서 출입했던 DJ 정신이 살아있던 그 소위 민주당이라는 것은 선거 사기는 치지 않았다는 거죠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민주당이란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끝난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뭐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친다는 이야기는 공동체 차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겁니다 가장 사악한 범죄인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서 상식과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명 씨의 약간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식과 신뢰가 동행하던 자기 당의 역사를 이재명 대표가 짐작이라고 하겠는가 새로 뽑힌 원내대표의 확장적 통합이라는 말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기대를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강천석 고문도 철도철미하게 대한민국 공동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선거의 타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 상식과 신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검수완박이니 임대차 보호법이니 탈본전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지배 엘리트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다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내 함께 돈 되는 일이 아닌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하여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악의로 돌아올 걸로 봅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준에 볼 때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대졸자들이 그인 다수를 차지하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과 타협하고 부정의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문화하고 여러분들 어우러져 가지고 납득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천만 명 개신교하고 여러분들 구교가 나누지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있고 온 동네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불법과 불의와 훗날 자신과 가족들 전부를 노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거 타락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한심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시작된 선거의 타락이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가지고 2020년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절정을 이루고 전혀 이런 민주당이 성추행으로 이래가지고 승리할 수 없었던 2021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똑같은 이런 조작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240만 표에 달하는 이런 표를 조작하고도 24만 몇 표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좀 보고 그래서 조작값을 좀 낮췄지만 똑같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와 함께 넘기는 짓들을 다 하고 민주노총이 민원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대부분 먼저 교육감 선거를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가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중립적인 심판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지역과 민주노총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특수동 검사를 30년지 40년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를 수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원래 검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함은 범죄를 잡아내는 거고 우리가 덮으면 그냥 범죄자가 다 방면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하고 나서 1년 뒤에 치러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 35%를 여러분들 적용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조작값 3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이 12.5%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비교적 높았던 관악구가 50% 그리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이낙연 후보가 있었던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40% 100장당 40장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선거 조작의 이름 전무가 대부분에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울산시 천창수 교육감에 대해서 조작값 35%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를 미리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울산 교육감 선거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 텃밭인 국민당을 탈락시키고 더불 미당에 당선됐던 이 지역에 모두가 조작을 한 겁니다 1, 2, 3번은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은 안 댔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손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의 후보가 여러분들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미 밝혔지만 울산 남구나 15%, 충북 청주 20%, 전북 군산 5%, 경북 포항 15%, 울산 광역 35%입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권력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교육감 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때는 조심을 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10%를 조작하고 나머지는 다 5%입니다 이번에는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물로 본 겁니다 헛개비로 본 겁니다 35%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에 화끈하게 조작했는데 20%를 조작했는데 2018년 여러분들 문재인 하에서 치러진 울산 교육감 선거를 20% 조작했는데 윤석열 하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투명인간으로 처리한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 악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실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거를 도덕질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 도덕질을 여러분 한 자도 밉지만 그걸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덮고 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먼 산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울산 교육감 북구 선거입니다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석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35%를 빼앗은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 발표 가짜 도덕질한 표수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조작값을 교정해주면 진짜 후보가 얻은 득표수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가 이렇게 밝혀졌다 불구하고 다 그냥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입니다 학수통 출신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자유 정의 공정 상식 법치를 외치면 뭐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하면 지지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썩가리가 무너진 여러분 집에다가 좋은 제비표 페인트를 사다가 여러분들 한껏 칠을 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고 덧붙여 가지고 제가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낱낱이 파악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나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사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하셔서 줄을 끄어가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를 내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선물도 해두시고 또 널리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아기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것이 곰팡이나 암처럼 번져나갈 때 그것을 조기에 치유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망에 이르는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책을 쓰고 방송의 탄압을 무릅쓰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8조 정도 그렇게 손실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주가 폭락을 인해 가지고 8조 원이 그냥 정발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받고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거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뭐 정말 성한 곳이 없구나 온 전신이 그냥 사기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전세 사기 주식 이름들 뭐죠 예 사기 선거 사기 살기가 앞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이 같은 사기가 훨씬 더 성행해서 보통 시민들의 피해자가 참 많아지겠죠 공병호 tv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사퇴하고 60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사회에 한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김익래 회장이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둘러 사퇴하고 환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게 1만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6%가 그렇게 답한 겁니다 물론 검찰이 이제 심청적인 조사가 이루지게 되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예단도 하기 힘듭니다 설문조사는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대개 대주주는 기업 경영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지만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 회사의 주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주식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지켜보기 때문에 자기 회사 주식의 특위 현상을 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주식이 약간 이상하다 작전 세력이 붙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금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주가 조작을 여러분들 직접 실행한 사람들 본인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팔아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아쇠를 당겨버린 그런 회사 측도 우리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라동연이라는 h투자 자문사 대표만 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취재기자들이 어제 의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좀 확정하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8조 정발한 초유의 주가 폭락 사태 사상 최대 금융사건 검찰 수사 막이 올랐다 라덕영 대표 주가 조작 의혹 기업 회장들이 폭락 전에 그 액을 현금화한 경위에 의문점을 갖는다 회장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김익래 회장은 더더욱 다른 회사들보다도 키움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주식판이라는 것이 반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면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 정권 관련된 업무를 다뤘던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한 기업의 회장이 그 기업 회장이 또 이번에 아마 포함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됐던 기업 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한 이야기에 이번 사건의 전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은 대개 눈치를 챈다 호재도 없는데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100% 여러분들 학정을 할 수 없지만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 특성을 추론해 보게 되면 자기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양이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한 기업의 회장이 한 달 전쯤 보자고 해서 만났다 자기네 회사 주가가 이유 없이 올라서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신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더라 주주들이야 주가가 올랐으니 좋아하긴 하는데 나중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 붙으면 회사 측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 사건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라덕영 대표는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시간을 두고 주가를 부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기업 회장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관과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 검찰 주사를 받게 되면 돈을 많이 주고 정관 변호사를 데려다가 빠져나갈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병호 tv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가 SG 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전 이상한 조짐을 감지한 주가 폭락 연료기업인의 당시 움직임에 대해서 전한 말이다 4월 24일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대폭락하기 이전에 이미 물밑에서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인식해서 개연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겁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보 천치라도 자기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호재도 없는데 회사가 무슨 신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 전망이 좋아졌다는지 이런 게 없는데 주식이 꾸준히 오르는 겁니다 폭락 직전 각각 605억 원 477억 원 상당의 보유지분을 정리한 김익래 다오퀸 그룹 회장과 김영빈 서울도시 가스 회장이 하필이면 왜 그 시점에 주식을 대거 처벌했는지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익래 회장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실무자들이 여러분들 하고 인원해 가지고 그냥 팔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 회사들의 또 한 가지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뭐죠 주가를 띄우게 되면 지배주주나 회사 임원들이 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기자들이 지적했는데 이번에 주가 폭락을 맞은 종목들은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동주식 물량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라동연 대표도 지주회사 적은 유통주식 상속 이슈 등 세 가지 조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에 작전 세력이 붙었다 그런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상속 등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높아져서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냥 매매가 들어가면서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겠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뭐 법률가들이 할 일이지만 도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둘러 가지고 하는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보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물 여러분들 주식이 없는데 그냥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공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팔면 다음에 싼 가격으로 사면 그만큼 차익만큼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거는 라동영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죠 블록딜과 관련해 김익래 회장이 600억 원을 진짜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김익래 회장 측이 공매도 세력에 보유 주식을 빌려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욕이 제기다 공매도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일부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었다는 것이 라동영 씨 이야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영상이나 상속상에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 96%가 이게 뭘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대주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 폭락 사태에 일조를 했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은 어떤지는 뭐 그건 법률가들이 소관이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도의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피해를 본 거죠 어쨌든 모든 게 뭐죠 그냥 조작의 일상화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 낱낱이 밝혀가지고 대주주도 책임이 없는지 그 문제를 검찰이 밝혀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제가 주도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뭐 자료를 만드는 제야 전문가가 협조를 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것이고 4권이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 그 다음 5권이 지방선거 그 다음 6권이 교육감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의 일이 아니고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시 조선 사회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참정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주변의 만리 이렇게 확산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